자.. 핑코랑 아틸 뽑는데 힝 힝 이거 뭐뭐 사야 돼요? 뭐뭐 사야 됩니까? 첫 총 2배 이거 싹 다 사면 돼요? 2배 4개 다 살게요 이거 힝 힝 이거 뭐로 받아야 돼? 힝 힝 힝 힝 힝 힝 돌려요? 힝 힝 이러다가 zelf 힝 20% 이거 뽑아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형님. 이거 버릴까요? 30% 가야겠죠 30% 지금 사야 됨? 일단 살게요. 아틸라스~! 아니요~! 즉시 성공! 고양이가 뭔데? 고양이 살까? 와 야옹이 주고 싶다 이거 1200밖에 안 하는데 와.. 야 이건.. 아 아닙니다 핑코로 할게 형님 와 야옹이 또 나왔어 와 야옹이 또 나왔어 30% 미쳤다 형님 30%로 노리는 게 어때요? 30%면 이거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4000포인으로 됐지 얘들아? 자 여러분들 이제 제 아이디입니다 항상 비키 형님 아이디 빌렸었는데 이제 비키 형님 아이디는 가끔 이제 놀 때 쓸 거고 제 아이디 TF 밑에 짝대기 2대칸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자 TF 밑에 가면 이 팀에 버스기차에 그냥 가져야들아 우리 팀원 중에 버스기차가 있나요? 동생아 쌉패리 해줄게 차판이기 때문에 야야야야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야 씨 뭐래 야 이거 뭐야 야 씨 키 아 잠깐만 아 아 망했다 이거 아 키 어 아 4층으로 알겠다 첫판부터 잠깐만 아 아 잠시만요 몰라 아 아 야 잠깐만 방향기가 없어왔어 야 미안하다 어 개척으로 알겠네 진짜로 안 돼 아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초자킥 때문에 초자킥 때문에 초자킥 때문에 데뷔점 망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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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료했다 이제 데뷔점 갑니다 이런데 자 이제 자 이제 킹대점 진지합니다 자 이제 킹대점 진지합니다 아 네 섹 아.. 데뷔 좀 망이야.. 잠깐만.. 다시 좀 재킹해야겠다.. 이 추월은 백적 짜리야! 마노! 할 수 있어요? 사실 나왔나! 야 이건 못 잡는다 이거는.. 아 야 이거 뒤로가? 야! 아니 뭐해.. 한바퀴이 도는데.. 무슨.. 한바퀴이 도는데 1분 48초가 걸렸지 말이야 이게? 이거는.. 영민기님 와도 못 잡아.. 이거 뭐 신동이.. 영민기님 와도 못 잡는다 이거는.. 시끄레 아니 서요! 야.. 야아! 야아.. 자 그리고 형님들이 이거 일단 이어달리기 우리 1번 타자가 달리면서 살짝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 카트라이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프로페셔널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길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1차적으로 토켓 모집은 이제 2월 초에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트라이더 공개 오디션처럼 8오픈도 똑같이 공개 오디션을 진행할 거니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뭐 빌드 가입 보장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제가 공개 오디션 모집하면은 그때 한번 테스트 보시고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빌드가 있으시면 테스트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빌드가 없으세요. 플랜이 없으셔야지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철새는 안받습니다. 철새는 안받는거 아시죠 다들? 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Theplus theminus 우리들 만날서 какие 사람 experience에 최고의 투 마무리하고 2플레이를 시청자 분들께 마칩니다 따이씨 ㅂ 솔직히 좀 또 불안불안한데 내 dyshp Crusher D 완전히 우리 부베비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 부베비 잘했다